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증권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 7조원 나는 주식 부러코다 감사합니다. 동맹증권 영업의 김조일현입니다 첫 거래 꼴린 야 이 새끼야 내가 팔렸지 언제 살았어? 내가 못 사갈 거냐고 이런 거 못 사고 잘리고 싶어서 그냥 어? 그래 그렇게 어렵냐? 지금 네가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1000배 정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겠냐? 주일현 씨? 누구시죠? 저를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번호표라고 부린 사람이 하나 있거든? 이 바닥에서는 정말로 신화적인 존재라는 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온다 총 거래 금액은 7천억 그리얼씩은 50억 정도 더 하겠네 1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 4년 만에 3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3년 만에라고 말합니다 전환위원회 lift 생각이 많아지셨네. 세상 돈들이 전부 다 네 거처럼 보이나 보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